내 지도 보니까 아 따개비도 안쪽으로 와야겠다 엔 더블유에도 있네 쟤 달린다 쟤 달린다 에 냅더 냅더 보이지 이스트 아 이쪽으로 오면 쏴야 되는데 어 이쪽으로 오면 쏴자 자식 어 한 놈 죽여줬어 길 건너네 뭐 깨 새끼 두 번 쏴고 죽여보네 나를 간다 해 나이스 자리 좋다 자리 좋다 야야야야 저 이쪽 이쪽 들어와 들어와 니 보일 것 같은데 저 자식이 너무 방해되는데 우리 길 건너야 되거든 어 연막 있지 연막을 좀 뿌려야 된다 잠깐만 약 좀 먹고 약 좀 먹고 쟤도 어차피 와야 되거든 어딘 니 썬놈이 나 잡았어 걔 아 나 썬놈 방금 어 어 어 어디서 썼냐 서북쪽 어 뭐야 나나나 앤마 짜안 멀리 있네 존나 달려오고 있네 보이냐 어... 일단 저기 바위 뒤로 우리 전방 바위 뒤로 가든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되겠는데? 일단 나 뛰고 있다잉? 나 원 안에 들어 여기 괜찮다 능선이야 능선 안 쏜다 응 왼쪽에 나무 뒤에 쟤 서있는데? 냅둬 냅둬 잡아야될거 같은데 쟤 우리가 보여 쟤가 그런가? 왼쪽에 있어 너 왼쪽 왼쪽 W방향 나무 뒤로 갔어 아 그러네 그러니까 쟤를 잡았어요 방금 내가 서있었어 난 쟤 뒤에 놈인줄 알았어 아 쟐로 가야돼 우리 오른쪽으로 돌자 오른쪽이 우리 언덕 위여가지고 우리 정면에 330쪽에 또 있거든 어 쟤 간다 왼쪽에 쟤 간다 쟤 간다 안 쏜다 그럼 여섯명 여섯명 저 왼쪽에 쟤는 분명히 혼자였는데 혼자인 애들이 몇놈이 있는거보다 인사도는 여섯명 우린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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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명 그 넘어가 없어? 안 넘어갔어 원하냐 지금 여섯 병이네 뭐에서 날라왔냐? W 원 잘 보고 우리 집 유리해 일정도 유리해 흐흐흐흐 아 얘들 안보여 오른쪽 잘 봐줘 오른쪽 나무 뒤에 있을거 같아 어 나무 불안하지 이제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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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잘 봐 구초 어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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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면 나이스 나이스! 굿굿굿!